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서 3국의 교통물류정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물류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들에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지난 2006년 한국의 주도로 처음 개최된 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아 다시 한국이 주최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3국은 물류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상은 물론 도로와 철도 등 전 분야로 협력을 넓혀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해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12개 실천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부속서를 채택했는데요. 이에 따라 먼저 한중상호간의 주행 중인 피견인 트레일러 범위를 확대하고 트랙터까지 상호주행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일 3국은 일회용 팔레트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팔레트를 사용해 물류비를 대폭 줄일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0.8% 수준인 3국 간 재활용 팔레트 비율이 30%로 높아져 연간 4,624억 원의 물류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